아 miserable 근데 아모킹 스티프한테 좋지 않을까... 내가 봤자 youtube 시청자 100명은 된다고 갑자기 92명까지 늘어났네 아까 전에 시청자 1명이 있던데 유튜브에 시청자 100 딸이 되어 있을 filthy 아재 암호킹 할때마다 우리집 고양이가 쳐다봐요 아씨 고양이하고 파탄같이 그렇지 반격도 좋죠 부르면? 아유 어킥 암호킹 암호킹 아아아아 뭐 야베로운다 저거 아이템이에요 역시 좋아요 아 이제 유튜브 집게 제대로 되네요 어잉 어 불수 좋아요 80콤보 가자 샤이닝 아리킥은 서비스 어 반격기 썼는데 아 존나 아쉽네 엠아잼됨 재밌고 실력 좋은데 왜 시청자가 한상 적은지 신기하네요 200명이 적습니까 저는 그렇게 뭐 죽다고는 안하는데 어우 적으면 분발할게요 어우 시청자 200명도 죽다고하나 아니 저보다 시청자 적은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이 뭐가 됩니까 아 아모킹 아 아 그런데 오래 한다고 좋은거나 어 무조건 1위 하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아프리카 1위 누굽니까 옛날 로이조님 아입니까 지금도 로이조가 아프리카 방송 1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시대에 따라 반응은거에요 지금은 에마제가 이렇지만 나중에 에마제도 천따리가 될 수 있는거고 그런거지 그런거에 연연하면 안되지 항상 여러분에게 어 힘질과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에게 빙글뚜는다 그 마운드로 제가 영업을 하는건 아니고 재미와 즐거움을 주려고 반응을 하라고 아제는 뭔 어 그런거야 이거요 아으아으 아으아으 야 그 유튜브 시청가 많았구나 아 시청자 순간적으로 200명이 되었네요 출전가 제게찾기와 팔로우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야 계속 올라가는데 야 이거 유튜브 직계 또 고장나는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데 아까보다 내가 말했죠 아까전에 유튜브 한 백명은 있을거라고 근데 직계 한 백.. 한 명밖에 없었어 그 채팅창 보고 하는 사람들 아 몇 명 없나야돼 140명이야 증상에 알고 이제 너무 뻥튀기 되는건가 어어어어 자본하이게 못피자 아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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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왜이래 유튜브 시청아 이번엔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지금 150분 계신데 150분 채팅 쳐봐요 150분이나 이제 근데 원래 이 시간에 150명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고요 오늘 안 튕겼어요 어 그게 너무 좋아 뭐 언제 튕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일단 안 튕겼다는 거 와 이걸 안 맞냐 어 이상하게 안 맞냐 어! 피하고 때리기 아이씨 아아 아마킹 아 유튜브 100명이 에마제 부캐라고 뭐 아니에요 원래 한 이 시간에 한 140명 150명 있었어요 원래 우와 이게 안 들어가네 어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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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재밌다 리치는 안 늘어나지 이사람아 덴 피스로 그냥 썼을걸요 소니팡이 양손 아입니까 이걸로 패턴 걸렸지 벽에서 근데 내가 먼저 질러버렸지 아아 이런 이런 아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레일이 데미스 됩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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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마제는 안 물어요 얘 안 뭡니다 에마제 착합니다 안 물어요 우리 집 에마제는 물지 않아요 와우 갱신 쩔어 아르벌벌벌벌벌벌벌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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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존나 세다 헤헤 존나 세 피 순삭인데 아아아 감사합니다 아아아아- 이거 흘리다니 아으- 으으-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아이에요 아 crazy 아아아아 오 요런 요런 야래 야래 어moon잼 haha 공차 데미지 무엇이라네 이사람이 존나 약하구만 데미지 더 늘려줘야 됩니다 공차 데미지 약해영 존나 약해영 띠리리리 아 이거 한밤만 대기면 되는데 먼저 드셨네 아마킹 자동 흘리기 좋아요 아마킹 와 행신킥 쩔었다 그렇지 일부러 썼어요 이거 어 일부러 썼어요 야리야리 아 유튜브 시청자 또 왜그래 이게 짓기 버그인가 봐 갑자기 150에서 쫙쫙 떨어뜨네 오르락 레디락 반복해 기쁨과 스리클리 반복해 그렇게 돌고 보네 자본하게 자본하게 왕 자본하게 아오케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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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킥 공격 기쁨 암아킹 어우 이거 덜 할 것 같았다 야잉 어어어 존나 아파 아 야 아파 아 또 마무리가 또 아 마무리가 아 또 마무리가 아 마무리가 또 아 나 진짜 마무리가 진짜 아 마무리가 아 마무리가 나의 애완돌이 토순이에요 토순아 인사드려 오빠들 안녕하세요 토순이에요 물론 얘도 암컷입니다 오우 어어 장난 아니다 아 아 조금만 더 깎았어 아 윌스는 아니고요 오빠들 오 오 오 오 아 오빠들 암아 아아이 마무리가 안되냐 또 아 오늘 사냥을 한거 아니고요 히카리가 예 머덕 나왔습니다 아 어렵다 안 돼 오 당했다 아아 마무리가 안되노 마무리가 무리무리 마무리 마무리가 안되노 아이 갑자기 아 오늘 티킹 갈 수 있었는데 마무리가 안되노 아 그래 이분은 원래 10타 3타가 은근히 잘 통하는데 이분은 안통하네 이분에게는 안통하네 다시 갑시다 암어킹 암어킹 파워 클라우스윙 자본하게 자본하게 왕 자본하게 암어킹 암어킹 남자는 울지 않아 어허 땅땅 암어킹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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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차분 왕차분 행치고 샤이니 겁나 잘하시네 난 아무리 해도 안되는데 저 연습하시면 하실 수 있을겁니다 센빠이하이 우리 센빠이하이 아 유튜브 망했네요 시청자 한명밖에 없네 센빠이하이 유튜브 시청자 한명밖에 없네 유튜브 망했다 파워크래시 러브 오우 오우 맨 아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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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썼다 아 아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이게 좀 줄여야되겠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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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키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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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좋아요 아 이게 나아 암게에이 아알알알알 인직참지기님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짜이언더 좋아요 나 뽑으면 치면 죽는데 아 역시 마지막은 무조건 아래켓이죠 아래켓스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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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튜브 집계에 오류가 있는거에요 내가 생각에 지금 유튜브 한 100명은 있을거에요 아까 제대로 제대로 집계됐을때는 140명까지 있더라구 어차피 뭐 내일 되면 되는데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오늘 방송에서 한번도 안탱겼다는게 더 행복하다 진짜 지금 원래 인터넷 랜선을 와이파이 랜선으로 바꿨거든요 아 그래서 다행이다 안탱기면 되지 존나 열심히 방송하고 튕기면 좋 같은데 아이아래이아래 아이아래이아래 아이아래이아래이아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허허허허 유고렉이네 인직참응이네 30개 감사합니다 쩐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후카리 포기란 모르는 애마디 어이 뭐야 점프로 아니야 아놔이씨 점프 아 존나 아파 킬은 택불이라서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건 암호킹도 사람들 좋아하고 다음 뭐 다른 대회 있을때 저 암호킹으로 갈거에요 지금 갈고 닦고있지 실력을 그러니까 지금 계급이 중요한게 아니고 기본기를 다져놔야돼 그래야지 대회에서 간막히고 잘할수있거든요 솔직히 이것도 뭐 택불 달면 할거없지 택불 달면 또 컨텐츠 끝이지 그래서 이불로 택불 안다는거에요 그리고 이제 뭐 머독도 다시 한번 손봐야되고 클래식마다 아 카즈야도 해야되는데 아 할걸 많은데 아 카즈야도 해야되는데 아 할걸 많은데 아이콜야도 해야되는데 내가 이 정기 맥분도 해야되고 황톤 어머니 이쁬리 엄마가 이거 애에게 아이콜야도 해야되고 엉엉엉 아이콜야도 해야되고 아이콜야도 해야되고 차분하게 파이팅 파이팅 아 아리가또 아리가또 만나 어 뿡쪼 꼬지사이 오케이 킹창 철자 알바 와 이거 카운트나 아 막힘 으아아아아아아 devote 아하 개공지리네 앁 아아아아아 마무리가 안돼 너 너무 급합니까? 아 또 초심으로 돌아가야되겠네 마무리가 안되네 무리 무리 마무리가 안된다 위아 디지 빨루 빨로 페이로 페이로 띠띠띠띠띠 아름킥 아름킥 아아이 개구 아아 아아 아아아아 씨 웰로퍼 1 저 씨 이 타에서 맞네 아 아깝다 카운트 안나네 으으으으읍 으아아아아아 이 아래 이 아래 와 소니팡이 나오다니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이씨 마무리 지을 때 마무리를 못 지은게 크다 카운터 좋아요 아우 어깨빵 아씨 마무리가 안되가지고 아머킹 성공에 뭐가 준다고 이게 또 그 상황마다 다르더라구요 이게 멀어질 때도 있고 바로앞에도 있고 저는 그냥 멀어지면 그거 씁니다 아 암상고 그게 움찔거리면 확정이고 가만있더라도 상대가 기상킥밖에 할거 없더라구 아머킹 어 요거 암상고 어 움찔거리면 저 맞잖아요 어이 아이 실수 아이 나도 모르게 또 썼네 이거 아 쓰면 안되는데 아이 사방 아이 3연패했네 자분하게 하십니까 자분하게 아 아 아 아 이런 이런 이 아래 아래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 아 아 아 아머킹 반격기 좋아요 어차피 또 스티븐은 손밖에 없기 때문에 반격기 타이밍 좋죠 좋죠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망했다 아 아 아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이게 끊어야 되는데 이겨야되는데 와아 뭐야 랏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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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랏차 랏차! 아라킹 어우 이거 내가 위험했는데 아 아 위험했는데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리 운이 좋았다리 운이 좋았다리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연enge 으어어어 야 아우 오우 아 맞지 아 맞지 뻥! 뻥! 8! 주라이브! 편 그렇지 오 하하하하하하 야, 그걸 막다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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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아아 연잡이 최고죠 I'm a king! I'm a king! I'm a king! 어! 야! 미치! 아! 왠지! 왠지! 컥손나올까봐 존나 무서운데 컥손나올까봐 아 어렵다 아마켓! 30개 내놔라! 여기도 중요합니다 뒤통수 때려버렸다 구르면 확정이죠 10개도 감사합니다 어? 어? 아! 나 지금까지 웨이브 암상고가 10개인 줄 알았군요 지금까지 그냥 암상고가 10개였네 그냥 암상고가 방금 그냥 암상고 썼잖아 눈치 가스 30개 다 주이소 알알알 슈빙슈빙님 아 슈빙슈빙님 50개로 팬클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쿨러코님 어서오시고 아 50개 선물 팬클럽 감사합니다 어우 또 방금 팬클럽이 아 아깝다 감사합니다 자본 자본 왕터 암하킹 와 안맞냐 병에서 나올 수가 없지 카운터 좋아요 아이 안맞냐 아암하킹 아암하킹 와아아아 이걸 맞냐 아아 나 존나 어이없네 다시 유튜브 가야되겠다 감사합니다 슈빙슈빙님 아아아아 아아아아 그것도 그걸맞냐 어허 어허 지카라치이 이게 나아냐 아아아아 아아아아 야하네 야하네 아니 저 왼발이 왜 나가 시청자 200명이 되있네요 유튜브 직계가 됐다 안됐다 이거 아아아아이씨 아 우리 알바해갖고 열심히 본돈으로 또 솔직히 감사합니다 아아아아 쉽지않아 쉽지않아 고마워요 수빈양 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존나 아프다 와아 뭐야 기상킹이 안다여 왜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아아 어 킹두왕 아 킹두왕을 아는당신 형님 되게 귀엽게 생기셨네 내가? 히히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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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놀라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솔직히 이거 한마디 더 있다 허허허 한마디 더 있다 히히히히히히 딴 거 한 마리 더 있어 어어 핏폭 뭐야 뭐야 자이언트 아아 수면차기 좋아요 한 마리 또 잡았어요 포켓몬입니다 포켓몬 어어 핏폭 바로 때려버릴거 어어 시어욱거 쩔어버려 짜짜라 어어 에라이 개방이다 자본하게 자본하게 아 야 반격기 썼는데 아이 상관이 안나오네 아 야래야래 아 어 개국자라 어 오오오 맨 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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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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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앉아있어버리네 아 참지기 그냥 30개 감사합니다 아 아씨 앉아있어버리네 이런 야래야래 쉽지 않은 싸움이야 쉽지 않은 싸움이야 쉽지 않은 싸움이야 간만에 왔던 모자 뭐했냐 한 마리 사냥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상양 봉든 히emi geez 으아 끝났 것 같은데 아아 하아 dernier 아우 오! 어어어 쩔어 아아 망해 딸이 하하하하하 왜 배고프면 잡아먹으면 되지 애맞에 배고파 애맞에 배고파 다 잡아먹어버릴거야 항 항하고 다 잡아먹어버릴거야 다 잡아먹어버릴거야 산에 놀고있는 들짐승들 다 먹어버릴거야 산딸기도 먹고 꽁도 먹고 다 먹을거야 아우 아우 angygus 아 ray아아아아sold 자긴 개 하하 아멘카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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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저리 까지 또 발바닥 미인의 애맞아 아닙니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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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가 뜨거워지는데 이거 진짜 핫 아이템인데 이거 따뜻한데요 진짜 오 존나 따뜻한데 킹은 지금 당분간은 좀 꺼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몰라 뭐 택푸 이렇게 뭐 대결이라도 있으면 몰라 우와 아 야래 야래 아 친구가 아 친구라고 우리 수빈양 친구 안녕 아 어 좋아요 어 아 샤이 웬어퍼 샤이니 어렵더라 이거 웬어퍼 자이언트 했어야 되는데 아 순간 내 정지 왔네 아 아 아 하으 하하하하 아 아 아 아아 쉽지 않아 아 샤이닝 쿵따 너무 어렵다 아 쿵따 샤이닝 너무 어렵다 그런데 방송하고 거기서 자나요 라면 먹고 갈래? 아니 왜 접은 걸 말 물어봐 이사람아 접었다 피면 되지 와 망개있게 썼는데 자본하게 자본하게 아 어렵다 오 개이득 야 나 달려가서 레드 쓸 줄 알고 쓸 거 같 쓸 줄 알고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 앉아 있네 레드를 생각해서 앉을 줄 알았는데 오 오 자 이상해 아하하아A I'm okay 와 이걸만 야 와 뭐 들어가냐 킥 후골맞냐 아 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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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기상캐 아 웨이브 기상캐 진짜 좋다 이겼다 호호홍 조아용 호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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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용 호호홍 호호홍 조아용 호호홍 와 아아~~ 차부차부 왕차부 역시 마지막은 무조건 아리퀴이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승부가 안나와도 아까씨 마무리 할수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아 야래 야래 톱스톱 하이트라이버 존나쎄다 존나쎄다 아 이걸 맞다니 뒷발차기 아리퀴 와 여러분 또 이겼어요 또 이기면 뭐 오혤홍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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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운데 오혤홍좋아요 그러니까 킹은 아리킥하고 막히면 무조건 죽잖아요 아리킥 이탈을 하든가 스메이셔서 근데 킹은 안전해 한 번은 아리킥 상단과 아리킥 중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호홍 좋아요 아 반격기 썼는데 오예 게이브 아아아아아 아아 아 마켜네 자본하게 자본하게 어 art 읏 야하 culmin했어 그걸 풀어버리네 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씨 마음으로 움직이는거지 염동력으로 움직이는거지 차분하게 차분하게 암호킹 바이럴라운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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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망 암마킹이 연잡원 시플면 불리해 너무 속당해 아 아 볼 때마다 귀여운데 뭔지 모르겠네 그게 바로 사랑이란 겁니다 뭔가 모르겠는데 귀여워 이게 바로 사랑이 귀여워 엘 오프 이어 러브 MBC 스마일 플리즈 스마일 자 마무리 지워봅시다 아우 아이씨 아 마무리가 또 야이씨 이걸 말이야 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카운터 좋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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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아이씨끼란 da 빠쇼 아하 차분차분 왕차분 근샷 따로 연습하셨나 아이 애맞은데 근샷은 미리 미리 준비되는 상태 아닙니까 근샷 따로는 미리 미리 어이씨 미리 미리 준비되어 아 아 너무 늦었다 어이씨 어이씨 그렇지 와 와 이게 안맞냐 야래 야래 아 아 아 아 아 모르겠다 일단 지르고 보자 일단 지르고 보자 bed 아 아 마무리가 Diana 아아악 아 마무리가 안되나 이씨 진짜 죽겠네 진짜 난 왜 이렇게 마무리가 안되는걸까요 아재빨리 4영승해주세요 아 마무리가 안되냐 아 역시 골결정력이 없는 엠아재 엠아재는 골결정력이 없어요 새로상인 여자한테 영화 보여주고 밥 싸주고 다 했는데 집에 잘가 이라는 애맞에 골 결정력이 없는 애맞에 캠피엔딩이 안돼 카운터 좋아요 아 들어가세요 블록 클라우드님 아 제가 그거 겪어봤는데 그래 집에 보내면 안되지 영화 보여주고 밥 싸주고 이러면 해피엔딩 해야지 아씨 아깝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이영 아아 아아 마지막까지 방침하면 안되는데 아 MER 저희 앉아 21 트 뮤직비디오 와 이게 안들어가야 아 아 마무리가 안되나 잠깐만 아이씨 이게 나가지 아이씨 왜 에마제는 마무리가 안될까요 장발좀 써보라고 아 에마제 좀 짜게 짜게 해야되나 에마제가 너무 과감하게 하다보니까 냥냥펀치에 당했다 냥 냥냥펀치 냥 냥 냥 원투 아 또 집에 보냈나 그래 잠시 쉬었다 가고 그래야되는데 우리 피곤한데 30분만 쉬었다 갈까 오빠 믿지 아 아 삼촌 믿지 아닙니다 오빠 믿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삼촌이란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어요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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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하! 어 잠깐만 아 아 이게 안죽냐 아 존나 약하네 진짜 아 존나 약하네 아 저게 안죽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에 진짜 장난해 게임 진짜 아아 항마씨 진짜 구마쉐리만 아아 나 존나 안되네 진짜 아 이래서 골 이러니까 에마제가 솔로 아입니까 아 영화 보여주고 오락시 같이 가서 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갖고 오늘 즐거워서 집에 잘 가 이러니까 에마제가 솔로지 잠시 쉬었다 가야되는데 골 결정력이 없네 또 집에 뭐랬냐 아아 와어어어어어 빠지 어어어어 어? 느그 사장 느그 사장 남총도 살래 어? 느그 사장이네 인마 어? 사우나도 같이 가고 어? 국밥도 쓱 까먹고 어? 그리고 집에 잘 보냈어 집에도 잘 가고 남총도 잘 보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국밥을 왜 쓱 까먹냐고요 몰라이씨 아 먹여 아 아 아 아 야레 야레 아 조금만 딱 거리 있었으면 레드 들어갔는데 아 레아 들어갔는데 아 아 이놈의 골 결정력이 진짜 아 딸지기 딸지기 아이고 아 씨 어이 아 이렇게 철이까잇 그래 이제 집 보내 이제 집그만 보내고 이제 쉬었다 가야됩니다 으흐흐흐흠 아저씨 술 많이 마셨어 피곤하다 저기 30분만 쉬었다 가자 으흐흐흐 에 오빠 미치 아마캠 아마캠 아야 르그스장 남총동 살지 어허 오예 아마캠 아아 삼촌 미치 아닙니다 오빠 미치 제가 29살이다보니까 아직 삼촌이라는 소리를 들어 나이는 아예 아아 킥국 존나 못했네 돌아가다가 킥국이 많네 역시 킥국은 물건이야 아 아이씨 아아 존나 기네 저거 왜요 딱봐도 숨으로 아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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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킹도 아닌데 카운터 좋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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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도 아니라 킹도 아니라 아재는 어퍼 잘 안쓰시네 무슨 어퍼 이거? 잘쓰는데 많이쓰는데 주저킨네 개상어퍼 오 당이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리킥 쓰면 좋때뻔 아리킥 쓰면 좋때뻔 오호호 좋아요 오호호 좋아요 오호호 좋아요 외너법 외너법 많이쓰는데 훅 얘기하는거면 훅 많이쓰는데 주력킨네 이 사람아 존나 맛있으면 돼 자 차분하게 이기 봅시다 야리야리 띠리리리 야마캠 가자 킹도왕 갠팀 에왕 폴 두 번 본 적은 청열 가돈 기첩은 아무도 되세요 오 aud 위험했다 와 나를 기도두고 경염만 아니지 난 좋아 더 내게 두려웠지 어허어 나는 야인이 될 거야 내게 떠는은 걸을 거네 아머킹! 하하하하 낚일 수밖에 없다 아머킹! 아머킹! 아머킹 아머킹 어휴 아머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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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킹킹킹 김직참즈기님 박카스 한병 감사합니다 나는 여인이 될걸 찬즈기는 10개 감사합니다 그녀는 되겐 떠날까도 나는 여인이 될걸 야 오늘 안 튕긴다 아 너무 좋다 새벽 4시에 튕기던데 방송할때만 안 튕기면 상관없어요 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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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니지 아이씨 이건 아니지 그냥 야레 soldier 목욕이 Circa 아rophy 샤이닝 아 마무리가 좀 마무리 좀 또 집에 보내놔요 골 결정력이 없네 아 또 집에 보내놔 암 마킹 암 마킹 아 그만 좀 집에 보내다 일어나 씨발 안되겠다 내가 그냥 오빠가 그냥 너그 집에 갈래 야 같이 집에 가자 안되겠다 답은 안하나 같이 집에 가는거라 라면 먹고 가고싶다 라면 먹고 갈래 안되겠다 답은 하나다 라면 먹고 가야되고 아 마킹 아 마킹 아 마킹 라면 라면 아 라면 라면 뭐 아 반도회 천 1년에 오셨습니까 아 3만받기 너무 힘드네 이거 다 됐는데 아이씨 아이씨 사형승해달라고 안되네 아 그래요 채팅을 안채는 모르지 내가 아프리카는 그래도 시청자수가 조금이라도 보이는데 딴거는 아예 안보여 아마켄 어이 뭐야 아 뭐 아 도치 왜이렇게 졌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마무리좀 아어어어어어 샤인! 으아아아아아아아! 웨이 그릅! 후! 그렇지! 요잉! 구르면? 음... 그렇지! 나올 때 됐지! 암아 캔! 암아 캔! 암아 캔! 암아 캔! 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하! 엠맞이의 동체신령! 아니 수빈님! 그런걸 질문이라 합니까! 엠맞이가 하는 킹이나! 격이 해야지! 격이! 킹해야지! 그냥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지 에마젠이 킹 콤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음 그런 거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일단 3보로 따라와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옥당으로 따라와 아아 킥콕이 무너지네 옥당으로 따라와 대한민국 학교 좋구나 하라 그래 옥당으로 따라와 자 자분하게 자분하게 아휴 샤인 어이 뭐야 이거 샤인 아 야이 씨X 하단을 왜 못바냐 아 나 존댓 짜증나네 진짜 존댓 아니 밟지를 못하니 왜 밟지를 못하니 진짜 아 나 존댓 짜증나는 게임 진짜 씨 오호홍시나 형 오호홍시나 형 아 밟지를 못하니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밟지를 못하니 아 나 진짜 씨 아아 골 결정력 없네 골 결정력이 없어 아 씨 아래킥 썼으면 끝났는데 아 나 미치겠네 아래킥 썼으면 끝났는데 오 야 아 오 얘 또 맞았다 샤이링 야 이게 안중이야 와 씨 레아스 좀 밟지를 못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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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연패하는건가 3연승하면 3연패하고 3연패하고 아 아 아 아 아 لا 아 아 이런 이런 결합체 뒤끄르는거 초 2그룩 이직을 하다가 그냥 알맞에는 개념이 없어 그냥 질러버려 왜 개념은 안도르메에다 있거든 안도르메에다 있거든 개념 따윈 없어요 아이고 아재요 아직도 엠페러시입니까 계급이 중요합니까 어차피 택부 찍으면 또 킹처럼 접을건데 기본기를 다듬어야지 봉기봉기 기본기 몰라? 그래서 니 나한테 이길수 있다는거야? 덤벼봐 덤빌템은 덤벼봐 따라올템은 따라올템은 아마킹 어우좋아 이런 패턴 패턴 좋은 패턴이야 아밍 아마킹 우와 이거 풀다니 아아 쉽지않아 쉽지않아 그래치 나는 개념이 없어 나는 개념이 없어 그리고 돈도 없어 어어어어 오예기 아앗 아이씨 아아 망했더리 삼딸이 어 어 어이씨 콤보 실수 이런 이런 애마드에서 대회 나오면 이제 암킹으로 나오나요? 암호킹도 해봐야지 뭐 말고 대회 이런데 암호킹도 한번 출전해봐야지 킹도 킹도 하는데 암호킹도 해봐야지 킹이랑 암호킹이랑 비슷한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아머킹이 더 재밌는거 같아 신캐라도 그리고 킹보다 재밌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 아머킹 되게 커요 그니까 지금 아머킹 시청자나 킹 시청자나 비슷해 아아 왠오프 좋았어 그니까 내가 그니까 지금 킹 시청자나 아머킹 시청자랑 비슷해 내 머덕하면 반타작 나거든요 그래서 머덕 잘 안해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는거 해야지 아머킹 다시 마무리 지워봅시다 정우진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재 오늘은 귀엄귀엄하시네 애맞에 귀엽다고 어허허 좋아요 troops 어허허 좋아허 모자 수퍼마켓에서 샀습니다 오 오 카운터 좋아요 저분은 수면차기 맞으면 무조건 개기더라 원래 개기는 사람 많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카운터 내버립니다 직계사장 아니구요 앉고 말아주세요 대하라치 뒷발차기 좋구요 뒷발차기 좋구요 아마캠 아씨 어렵다 우와 이거 안타지 아 방격이 존나 안들어가네 아 마무리좀 제발 놀이 무리 마무리좀 아마캠 아마캠 방격기 좋구요 역시 아마캠어 방격기 근데 아이 조금 모자라네 아마캠 아마캠 아하하 좋아요 아마캠 자 우리 반도회 천일련이 3만원 준비하세요 이제 미션 커리어 오늘 깔끔하게 태킹찍찍고 마무리합니다 아직 이겨져요